아 방금 이제 저희가 말의 생분들을 만나러 갑니다. 안녕 하시게요 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네 저희 팜업 카페 차량이 일곱 도시를 돌고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너무 다들 얇게 입고 오셨는데 안 추우세요 쓰니까 저희랑 손 꽉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으 으 là 요 으 으 으 us 하나 둘 셋 오시나요! 빛이 난다 너만을 기다렸어 자 이제 손 저랑 잡으시죠 손 잡고 얘기를 하니까 밑에 있으니까 내가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손이 지금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뜻하게 되면 밤에 저랑 박수 하고 싶은데 꼭 다음에 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추웠지만 팬분들의 여기로 따뜻해지는 이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분들 화이팅, 너랑 해 진짜 모르겠네 기분이 어디예요? 일단 기분이 좋고 내가 말할게 좀 쉬우시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요 네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텐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시작 시작할게요 여러분 놀라셨죠? 여러분 놀라셨죠? 여러분 놀라셨죠? 대박 오우 롤드 ids 이슈 여러분 롤드 롤드 이리엄 아 진짜 너무 대단한 제가 먹은 걸 많이 먹었습니다. 중국인도 제가 이거 먹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재밌죠? 수염 자였어 어떡해. 수염 자였어. 수염 자였어. 수염 자였어. 수염 자였어. 수염색이 나 아저씨 형. 형. 큰일 났어요. 수염색이 나 아저씨 형. 오늘 악수회도 팬사인회도 했는데 팬분들 두 번씩이나 만날 수 있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오늘 악수회랑 팬사인회를 동시에 해봤는데요. 일단 정말 많은 팬분들을 만나서 되게 기뻑고요. 악수회 하니까 또 팬사인회랑 또 다른 느낌이라고 해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. 다음에 또 악수회 할 기회가 있다면 팬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. 안녕. 해피 업텐션이래요. 먹기 마요. 하나 둘 하나 내가 할게. 내가 할게. 내가 할게. 어패션에 앞으로 해. 어패션에 앞으로 해. 어패션은 개인개인 믿는 건가요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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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둘 셋. 여자들은 왜 그래? 여자들은 왜 그래? 입술에 크림 묻혀놓고 안 묻혀놓고 모르는 척. 하지마! 어깨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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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맨날 늦게까지 팬사인하는데 그래가지고 좀 하신 것 고맙습니다. 사랑해요. 집에 조심히 들어가셔야 돼요. 집에 가다가 이상한 아저씨가 어? 거기 옆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같이 갈까? 싫어요? 안 돼요? 싫어요?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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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